깽깝 위험 보상 다 좋은데? 다 좋은데? 슬 슬라임 더 스파이오 슬레이 더 슬라임 슬더슬 슬더슬 음? 메라손 포션벨트 단검투적 다리걸기 뿌리즘 무료즘 아 이런 왜 하필 얘네들이야 슬더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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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는 딱히 폰겜 할 일이 없소 이불밖에 안 나가기 때문에 헐 알 이그 정밀각이네 정밀각 이런 돈 좀 아꼈을걸 화염에 그을린 것으로 보이는 어 담배 튀자 이그 딜 한참 모자라 쎄 뭐 포션 잘 빨아야죠 어쩔 수 없다 유독한 선진아와 이런 미친 패턴이 왜 이래 유독가스 있으면은 원래 해볼만한데 와 패턴 어우 도브 똥개미고 아 개빡딜 에바인 부분 흠 2막에서 담배 좀 덮일 수 있을까? 외형질? 완거 보상? 소주? 룬반구? 흐릿함 흐릿함도 있고 룬반구 가격이긴 하다 담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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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블블블블블블블블블블문 흡연구역 여기 담담담 4-0 담밤담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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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따다담밤담밤담밤 따다담밤 벌이기 있으니까 전략가 같은거 찾아보자 야 미친괜전 또 찾는 전략 개신된 노박이나 가져가야겠다 후회 도동놈 아야 아야 능숙한 지르기 코스트 조진 노 췄다 난 여기서 나갈거야 난 여기서 나갈거야 이제 엘리트 못참는다 칼찌 나오면 어떻게 불쾌 조져가지고 될거라고 생각했습니까? 하지만 어림도 없지 칼부림 칼부림채가 어서오고 칼부림 너프 먹기전에 미쳤었는데 칼부림 너프 먹기전에 칼부림 그래서 한번 먹을 때 안됐나 스네코 어차피 능지말고는 쓸일도 없음 칼찌 나온게 다행이지 여기저것 개도삼 나왔으면 바로 고래밭다 담배 탄성식물 어 싹 깎였으니까 구 데미지 불쾌한 뱀식물 칼부림 칼부림 음 그거 자 복제합니다 뭐 유독이라도 복제할까? 불쾌? 아니 드로우가 지금 나와줘야 되는데 드로우가 안 나오네 아 모형은 너무 도박 아닐까? 아닌가? 모형이 제일 좋은 건가? 작업도구 제비 이재비? 어 대단원 거의 다 먹었네 나온거 이제 버리기만 몇개 더 먹으면 되겠다 한때 보스유불이었던 갓유불 지금 지금 코스트 올리는 카드 없어서 불안불안한데 ㅎㅎ 틈풍 음 얘를 넛나것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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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코스트 늘리는거 먹어야 되니까 아스트롤라베 해보는게 낫지 않을까 수비수비 능지 요렇게 돌리면 되겠지 아싸 반사건졌다 검부는 지우면 되고 이제 절약을 빨리 먹어야 되는데 넛나것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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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넛나 넛나것 넛나 넛나 넛이 아멘 아멘 저거 어 네메시스 이런거 튀어나가지구 화상 다섯장씩 꼬라박으면은 답이 안보인다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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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많이 쉬워서 두번 돌리는 것까지 되네요 예비 예비나 똥중 제발 똥중 아니지 킹중, 갓중, 빗중 이제 비타 지울 차례지 이리 할까 아니 왜 대단원 쓰려고 그 고생을 하지? 그렇게 필요한 것도 아니었는데 제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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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워플? 워플 안사바리 이렇게 딜리셔스 얌이 이제 다리걸기 지어도 되나? 그냥 흐릿함이나 강화할까? 아니면 개선된 도박 강화할까? 개선된 도박 개선된 도박이랑 반사신경이랑 이렇게 돌리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어차피 지울 돈 없으니까 돈 다 털자 개선된 도박 개선된 도박 대단원 상대 돌리게 유리 세 아.. 미친.. 아휴.. 쓰레기겜 흉신겜 아니 진짜 좀 이러지지 말자 아 매너겜하자 좀.. 아니.. 아 미친겜 시인공 시인공 그래도 엄청 많이 맞진 않았네 실력겜 실력겜 디비후 스팀에 나왔다구요? 그대 드로우 푸셔는 아껴 놓는게 아껴 놓는게 낫겠지 이거 휘발성 태우는 데 쓰고 담보는 돌리면 충분합니다 디비후는 권장하지 않았네 스트리밍 권장겜 아닙니까? 디비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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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달팽이 아니다 버즈업생 주탄 이루와 함께하자 뭘 망설이고 있니 주탄아 우리들의 모험은 이제부터 시작이야 아 이제 개로 필요없는거 아냐 잠깐만 개꿀잼 드리블 드레스 다일런트 왜 개도 돌리고 있었지 이게 덱이지 이게 덱이지 저거 저 뭐냐 저거 저거 지우자 탄투 이지 말놀림균이 말리기만 하겠지 이대로 가자 포션만 바꾸고 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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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카드 다 태우고라면 둘텐데 아 그냥 죽임다는구나 우리들과는 사고방식이 다릅니다 죽이면 되는데 왜 방어하냐는 식이죠 비압이 필요없다 됐다 버려진다 구상 있으면 다름 구상 있으면 다름 구상 있으면 다름 구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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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반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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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이걸 태양계의 모형이 해야겠다 마지막은 해시계의 발이긴 했지만 태양계의 모형 담배 습 이걸 해시계가 아 근데 진짜 담배 한참 펴야 덱이 된다 근데 담배 덱은 담배 피느라 엘리트 못잡아서 점프가 안 나와 디 숨짐 디피트